중소기업 ESG 우수 사례 우리 중소기업들이 ESG 관점에서 어떠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소기업 대상으로 CSR 경영 그리고 ESG 경영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김현식 경영 지도사입니다. 이번 차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CSR, 우리가 ESG 전에는 CSR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SR이나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를 좀 참고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실제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팁을 좀 전달해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사례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CSR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 선도적으로 이 CSR 경영을 도입한 기업의 사례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동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중소기업 담당자분들도 향후에 활동을 하시다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효과적으로 잘 도입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일련의 지원 사업들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정도 사업인데요. CSR 클럽, 이거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CSR 경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 및 세미나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R 코칭 사업은 개별 기업을 직접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그 기업의 CSR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코칭 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 CSR 보고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실행하고 있는 비재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 성과를 잘 정리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매체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CSR 보고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중소기업에서 실제 CSR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육성하는 CSR 아카데미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5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서 ESG 경영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한 데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라는 측면에서 지원 사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만간 그 지원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사 시청을 계기로 해서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시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으시면 훨씬 더 성과지향적인 ESG 활동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사례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영역, 환경영역이죠. 환경영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우리 비닐이죠. 비닐을 가지고 포장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적인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염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제공하던 비닐 제품이 아니고 생분해성 비닐 제품 그러니까 땅에 버리면 그대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이러한 비닐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 개발 결과물을 가지고 다양한 친환경 비닐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들에게 납품을 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라는 경제적인 목표 그리고 환경에 기여하는 친환경 목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이러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입니다.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ESG 경영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느냐 시장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을 빠르게 간파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사업의 본연의 사업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ESG 경영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이 사례를 통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마찬가지 환경영역 쪽의 베스트 프레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2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만들어진 지 얼마 됐지도 않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이 친환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가 결정을 해서 대표님이 결정을 해서 회사에 납품되는 부품의 케이스를 재활용이 가능한 케이스로 전량 교체를 하고 비닐 포장을 금지하고 우리 회사가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실행하는, 킥 액션하는 이러한 활동 사례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 우리 회사가 기여할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분을 초청을 해서 잠깐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기업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인터뷰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퓨리움은 2016년 9월 설립된 5년차 기업으로 스마트 안심 방역 데이트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퓨리움은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전 임직원이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착한 기술, 따뜻한 기업 실현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행복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임직원 상호간 수평적 토대 위에 신뢰와 헌신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회사입니다. 사업 자체가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친환경 사업이기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환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단계 높은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사는 가장 먼저 제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 납품 케이스를 전량 재활용이 가능한 케이스로 변경하였으며 내부 부품 포장 또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대로 줄여 폐기물 줄이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DC 모터를 사용한 저전력 설계로 제품 가동 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줄여 저전력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활동은 당사만 실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여 저희 대표님은 직접 협력사들을 방문하여 소통하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공감을 이끌어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경비의 일정 부분은 당사가 부담하여 협력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혁신 활동은 우리 사업의 본연의 미션이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10월 말 환경경영인증인 ISO 140001 인증 획득을 위해 준비 중이며 친환경 혁신을 위해 임직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담당자분 직접 얘기 들으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실행하는 게 ESG 경영에서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우리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신 이 퓨림이라는 회사에서 ESG 경영 관점에서 또 하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사례는 임직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이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셔도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기회를 회사 상황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임직원에 대한 케어링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MG세대를, MG세대 대상으로 우리 회사가 고민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우리 회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 ESG 경영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영역입니다. S영역인데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입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떤 농업을 하느냐? 보리, 우리가 쌀과 함께 먹는 보리 제품, 컬러 보리라는 것을 구매를 해서 그 컬러 보리를 가공을 해서 우리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는 뭘까요? 네. 바로 신선하고 안전한 보리를 원재료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리 원료를 확보하는 그 과정이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경영이라면 윈윈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도 그들에게 보리를 납품하는 지역에 있는 보리농가, 농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그분들과의 상생 경영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농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재배와 수확 과정에서 그 농부가 힘든 부분을 회사가 지원해주는 일련의 프로그램들. 핵심적으로 상생형 매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장의 보리가격이 변동이 생기고 우리 회사의 수주량이 변화가 생기더라도 농가의 약속한 그 전량은 매수를 해주고 사주고 그리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러한 상생형 매입정책을 통해서 우리와 거래하는 농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신뢰가 결국에는 이 농업회사법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ESG 경영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접근방법이다. 경영방법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 마찬가지로 사회영역과 관련된 우수사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죠? 경제적 목적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경제적 목적과 사회환경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도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겠다.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사회적인 미션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을 우수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일부의 사회적 기업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제품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이 회사는 LED 조명을 생산합니다. LED 조명을 생산하는데 대기업으로부터 OEM 생산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OEM 생산만 하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서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데 한계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LED 조명과 관련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서 우리의 마켓 시어를 늘려나가는 이러한 경쟁력 재고 활동을 연결함으로써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미션 달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환경적 목표나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경제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무각입니다. 그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의 경제적인 성과, 경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ESG 경영의 기본이다라는 부분을 담당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G 영역의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G 영역,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사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이슈도 있는 게 악유가 있는 게 이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하지만 거버넌스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담당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윤리 경영입니다. 윤리 경영, 투명하게 공정하게 우리 회사를 운영해서 그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사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는 윤리 경영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천명을 하시고 이렇게 정해진 이 방향에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 그리고 임직원들로부터 실천사약을 받아서 그들의 실행력을 촉진한다. 그죠?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매년 한 번씩 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거래 과정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윤리적으로 불편하게 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라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대상의 서베이를 통해서 혹시 우리 회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소통,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러한 베스트 프렉티스 포인트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버넌스, GE 영역에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고객사들의 거래관계에서 우리의 ESG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고 관리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우리 현재 밸류체인상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맥도날드라든지 우리 스타벅스에 종이컵을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종이컵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 협력사로서 역할을 하는 기본 전제로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은 기본 전제로서 ESG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을 잘하고 있는 협력사를 경쟁력이 있는 우리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그러한 기업 풍토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마지막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사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우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사례, 우수 사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효과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유연하게,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시장이라든지 고객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느냐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이전의 비닐이 아니고 친환경 비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사보다 빨리 그러한 것들을 캐치하셔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활동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본연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라든지 요구를 반영해서 우리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ESG 경영이다. 이렇게 우리 담당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퓨리엄 사례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대기업들 하는 거, 글로벌 컴퍼니들 하는 거 참고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해야지만 ESG 경영이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자분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회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좋겠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실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역량을 쌓고, 그렇죠? 그 역량을 가지고 가장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협력사, 그리고 우리 고객들까지 우리가 하는 이러한 ESG 경영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아주 성공적이고 어느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엄청난 베스트 프랙티스를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제안을 드리면서 중소기업 ESG 경영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